부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절에 가면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 여기저기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웅전이 있는가 하면 같은 절에 무량수전이 있고 대적전이라고 쓰인 법당이 있고 미륵전이라고 하는 법당이 있는가 하면 나한전이니 천불전이니 하는 여러가지 이름의 법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법당이 있다 보니까 절에 처음 가는 사람은 부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느 분인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될 겁니다 법당의 이름이 다르듯이 그 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의 모습들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습니다 하나의 법당에 한 분의 부처님만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신 것도 있고 다섯 분의 부처님에다가 여섯 분의 보살님을 함께 모셔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천불전구 같은 곳에는 천분의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보다도 더 많은 부처님을 모시는 것도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철에는 부처님들이 함께 모셔져 있다 보니까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에는 왜 그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 부처님에 대해서 물으면 법당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잘 해주지도 않고 있으니 그 절에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자기 절에 대하여 제대로 남들에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절에 대해서 친구나 또 묻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모습이지요 뭐 일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솔직히 저만 해도 많은 부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국민학교를 다닐 때 봄가을로 주로 소풍을 갈 때 그 가까이 있는 절에 가곤 했습니다 시골 학교인 탓도 있었겠지만 적당히 가볼 만한 곳도 없었던 타라서 소풍을 가면 절로 가곤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저만이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나라 사람이면 불교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한두 번쯤은 절에 가보았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유물이 대부분 불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보니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수행여행을 가면 경주 불국사라든지 이름이 있는 유족을 찾아가게 되곤 합니다 그때마다 가서 보면 부처님, 절 이 정도로만 알지 어느 법당에 어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지 어머니 부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고 낙득할 만하게 설명을 하기는 그런 잘 만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부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부처님이 정작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절의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불상을 부처님이라고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인도에서 태어난 성자라는 정도로 있을 줄 압니다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불교를 오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정작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불자께서는 부처님을 신출규모라는 신통력과 조화를 부리는 신 같은 분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위에 있는 무조건 내가 빌고 원하는 것이면 빠짐없이 들어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란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불교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고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는가를 자세히 알고 그것을 본받아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 불교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인도 역사를 보더라도 부처님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만 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따, 즉 부처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인도의 종교 성전인 베이다나 우파니 샤토와 같은 데에서도 진리를 깨달은 성자라는 의미로 부따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불교와 경쟁적 관계에 있었던 자이나 교회에서도 그들의 최고의 성자를 진리를 깨달은 분이라고 해서 부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옛날 인도 사람들은 이처럼 부처님이란 말을 진리를 깨달은 최고의 성자를 호칭하는 말로 써왔고 또 불교만이 아니라 자이나 교회와 같은 곳에서도 부타라는 말을 써왔었기 때문에 처음에 서양의 학자들 간에서도 불교와 자이나 교회를 혼동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교의 유적들이 발굴되기 이전에는 부처님이란 분이 역사상에 실존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 아상 속에 신화적인 그러한 분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 불교가 대승불교로 발달하면서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초기 불교에서 다시 말씀드려 이 강제에서 말해지는 아함경의 경전상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하면 오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을 말하게 됩니다 부처님 하면 지금은 암이 다 부처님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피로자나 부처님을 말하는 것인지 많은 부처님이 있다 보니까 부처님이라고 막연히 할 때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초기 경전 저 아함경이 경전상에 나타나는 부처님 하면 오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종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말하기를 한 부류의 대상에는 한 사람의 기란내자가 있고 한 나라에는 한 사람의 임금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불국토에는 오직 한 분의 부처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분의 부처님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많은 부처님들은 역사적으로 실자였던 부처님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등장하는 이론적인 부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들은 사상성을 가지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역사성을 가졌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역사의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역사성이 무시된 불교의 접근은 자칫 혼란을 초래할 위험을 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많은 부처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혼란을 초래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 대학의 한 철학자였던 분도 말하기를 불교에는 교주도 없고 교류도 없다 하는 이런 말을 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상당한 지식인이면서도 불교에는 범신론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불교에는 교주도 없고 교류도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교에는 범신론도 아니고 교주나 교류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험인데 제가 불교 방송의 자비전화 프로에 담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어린이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다 부처님과 어느 분이 더 높으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린이들로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질문이었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그와 같은 일을 설명하는 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교류적으로 등장하는 부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처님인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도 교류적으로 등장하는 부처님들을 더 많이 접하다 보니 부처님은 마치 초월적이고 신적인 존재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오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살라구의 사위성 지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신을 믿는 이교도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여쭈었습니다 고타마시여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부처라고 말들 하는데 어떤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까? 부처란 이름은 당신의 부모가 부처진 이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와 같은 이교도들이 지어준 이름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지나간 과거의 세상을 보고 그와 같이 미래의 세상도 보며 또한 현재의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본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을 밝은 지혜로 훤히 알아서 닦아야 할 것은 빠짐없이 닦고 끊어야 할 것은 남겨머시 끊었기 때문에 부처라고 말들 한다 억겁의 세월 동안 모든 일들을 살펴보아도 즐거움은 잠시여 괴로움만 남으니 한 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이니라 세상 일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아 번뇌망상을 멀리 벗어났고 번뇌망상을 뿌리째 뽑아 버렸기 때문에 부처라고 말한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전체적인 현상과 부분적인 현상을 낱낱이 분별하고 꿰뚫어 알아서 일체의 모든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부처라고 이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부처님에 대한 이 말씀보다 더 명확한 규정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했는데 깨달았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타, 즉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은 부트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부트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 사실을 아는 것 또는 경험 세계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범인의 문제들에서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적 사실이나 경험 세계에 있는 사실이 아닌 것 바꿔 말하면 초월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우리 경험의 영역을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깨달음의 문제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시작이나 끝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문제 사람이 죽은 다음이 세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명확하게 대답하기를 피하고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문제는 그것은 우리들이 믿는 것이지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불교에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부처님이란 어떤 분이냐고 했을 때 과거의 세상을 보신다는 말씀은 요즘에 우리들이 개념으로 본다면 부처님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해 아신다는 것은 중생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될 것인가를 분명히 예측하고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신다는 것은 중생의 현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가를 통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부처님은 중생의 삶의 현장인 역사를 꿰뚫어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중생의 삶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바르게 이해하자면 중생의 역사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해탈케 한다면서 중생들의 고통이 벌어지고 있는 역사의 현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생에 사는 역사의 현장 이것을 명확히 아시는 분 부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합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중생을 위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중생의 고통이 원인이냐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것도 역사적인 것이요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신들이 중생의 문제에 관여하기 때문에 중생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불러온다고 보는 것이 바로 불교의 기본적 입장이라는 것입니다